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경헌한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소삼위생자 300명에 대한 챗국가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였다. 경헌 뒤 후유장애인에 대한 차등지급과 관련 허용 논란이 일멍 일부 위원이 개인 SNS에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고 재심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닮은 게 맞심. 경헌한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수시로 회의를 요랑 서면 심사고장 검토 헌덴하는 방침이주만 후유장애에 대한 반발을 어떤 처리할지가 주목되업시다. 장기간 표류 허연한 제주해양 2단계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담수다. 제주도는 제주해양 2단계 개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제조사를 통과하였지 않음수다. 제주도의 당초 사업비는 1965억 원을 들여 선석광, 해경부두 등을 구축할 계획이란 하신 뒤 예산 때문에 사업규모를 줄여 선석 확보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해준 거람수다. 이에 돌랑 제주도는 2027년 고장 국비 780억 원을 들여 2만 톱급의 화물선 접안이 가능한 210미터 지레기의 선석을 맨몬차 조성할 거래 냅수다. 내년부터 제주도 내 은멘 지역에 거주하거나 은멘 소재 고등학교에 댕기는 고등학생들 신 뒤 몬딱 교통비를 지원한 된 거람수다. 오영은 제주도 지사광, 김강수 제주도 교육감은 너문덜 31일 열린 제주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추룩한 내용의 합의 허였수다. 이번 합의로 인어영 내년부터 동지역에서 은멘 지역 소재의 고등학교를 댕기거나 은멘 지역에 거주어멍 동지역의 고등학교를 댕기는 고등학생들 신 뒤 연간 80소만 5천 원가량의 교통비를 지원한 데 내냅시다. 경호곡 두 김관은 헛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광, 헛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여용도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하였지 냅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삼의 비극을 상징하는 다랑시굴 유적지의 정비를 본격 추진 헉행구람시다. 다랑시굴 유적지의 토지 소유주인 학교법인 이와학당은 소삼의 역사적 가치 등의 공감 허멍 매각을 결정허연해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다. 경원한 제주도는 소삼 유족 해광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걸친 후제 추모 공간을 구체화 확행구람시다. 또시 진입로 정미강 주차장 도성 등으로 접근성도 강화 확행구람신 게 만심. 다랑시굴 유적지는 1978년 12월 하돌이광 종달리 주민터리 피신하영 살당구 신디양, 군경광 합동토벌대에 발각되어내 집단 희생당허곡, 1992년 열헌구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관광 목적의 크루즈선 국내양 입항이 허용된 가운데 내년에 일본발 크루즈 총 32항차의 제주 유치가 확정되었다. 제주관광공사가 굳는 걸 보 난 그동안 크루즈 관광 재개를 대비 허용 마케팅 활동을 벌인 결과 내년에 일본발 크루즈선이 32초래다 제주에 기항헌 대냅시다. 이에 돌랑 내년엔 5만 5천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닮은 게 만심. 제주관광공사는 이루 후제도 동북아시아 크루즈 관광 재개가 본격적으로 예상될 것 닮아 홍보는 물론이고 수용태세도 정비허킹 고람시다. 요지금 폐업한 양돈장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확대되엄수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10소일 거장 도내에서 폐업한 양돈장 예순 요다 빠띠를 대상으로 폐기물의 불법 처리 여부를 전수조사하엄수다. 자치경찰은 분뇨 배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불법 매립 여부 등을 확인한 후제 위법사항은 형사 입건 허용 수사할 방침이랭고람사. 아이고 새까시란 요즘에 뭐 먹질 못했면서 뭐가 이렇다고요? 새까시란 새까시는 혓바닥이란 뜻 아닌가요? 새까시는 입맛이 없다는 뜻 아닌가요? 새까시라고 하는 말은 혓바닥에 붉은 반점이 올라와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혓바늘이라라고 표현해주신 분은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입맛이 없다 하는 뜻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제주어 새까시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혓바늘에 해당합니다. 새까시라고 하는 말은 혓바늘에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새까시 일문 세월이로 박박 밀어 혓바늘 서면 부추로 박박 밀어 한다든가 아니면 새까시 남죽으로 긁어도 없어져 혓바늘 축적대로 긁어도 없어져 하는 뜻입니다. 역에서 남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든 주걱 하는 뜻이기 때문에 표준어 죽적계에 해당합니다. 그럼 혹시 샛바늘이라고 해도 되나요? 새까시라고 하는 말은 혓바늘에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샛 플러스 바늘 해가지고 샛바늘이라라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바늘에 해당하는 방언형인 샛바농이라고 해서 혓바늘 하는 뜻으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에 해당하는 새와 바농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져서 샛바농이 쓰인다고 보면 좋습니다. 샛바늘은 쓰지 않습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올여름 제주의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하여 생활시래기 발생량은 헛설 중걸로 나타났지는 햄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돌름인 지난 7월부터 9월 고장 발생한 생활시래기는 허를 평균 1175톤으로 너무내 고등기간에 비하여 6%가 감소하였다. 특히 이 기간 재활용 시래기가 774톤으로 너무내보다 70여 톤 줄원 큰 감소폭을 보여준 햄수다. 반면에 관광객을 포함한 제주의 유동인구는 85만 8천여 명으로 너무내보다 2.8%나 증가하였인디도 1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은 1.3kg으로 전년보다 0.2kg이 준 걸로 분석됨 햄수다. 제주지역 청소년털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제도 여전히 일상생활 배나를 경험하고 스트레스도 하형받는 걸로 조사됨 햄수다. 제주도 교육청이 코로나19 유행광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후제 제주 학생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학년일수록 식사도 불규칙 허고 수면 시간도 줄었진 햄수다. 경허곡 집이 혼차이신 시간과 온라인 활동 시간은 늘었신 뒤 신체활동과 친교활동은 감소한 걸로 조사되었진 햄수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전이광 비교험인 스트레스 증가 인식이 높은 걸로 나타나신 뒤 고학년일수록 부모와의 갈등이나 성적과 진로 진학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늘었진 햄수다. 삼촌들 요즘 가을 단풍 막 겁지양 날씨가 선선해져는 가족들이랑 나들이 가거나 오름에 올라가기 딱 좋은 날씨우다게 갠디 비가 안 한 봉은 아냐 맹심하지 않으면 헌순간에 몬딱 잿더미가 될 수 있으나 잘 설비 써양 산불 원인 중 1위가 산에 가는 입사한 자들이 내는 신라우다 개난 아니고라렛 마랑에 등산 갈다랑 라이타도 내불고 성냥도 내불고께 가정 올라가지 맙소양 혹시 가정 가도 고방돌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양 또 산아 갈 때 캠핑도 하지 않습니까 벙에도 불 쓰면 절대 안 돼요예 영 건조할 때는예 좋은 실수도 큰일 납니다게 개난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간신가정 산불 예방 허용에 곱닥한 단풍도 지키고 아까운 제주도도 계속 지켜나가게 말씀예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으십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성호쿠다 페난들 어십디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